구독자에 누르시면 볶았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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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하고 올 한해는 아프지 말고 좀 이뿐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휴 지금 안 익었네 여보 왜? 바나나 안 익었다 아휴 말을 안 들어 아휴 이놈 리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샌더스카 연소세요 예 식전 백삼십 백오십 안 떨어져요 당뇨가 당뇨 식전에 백오십까지 나오나 그라믄 밥먹으면 200 넘어간다니 예 관리 좀 해야 되겠네 관리 좀 해야 되겠네 좋아 빈아 은혜 감사합니다 아프다 먹자 짠아 어? 짜? 응 맛있게 안 나 아이 나도 더워 올라 안 털었는디? 난 더워 나는 항상 올라 안 털었는디? 아유 더워 죽겠어 나 뭐 니만 가까이 오면 더워 태양열이야? 이거 치우면 좋겠다 알았다 좀 그렇다 알았다 녹화제 나오잖아 그래 치아 줄게 박동쪽으로 좀 잘 붙여 화면에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요거 의자 있잖아 안방으로 덜 눕기다 왜? 안방으로 덜 눕고 뭔 소리야? 방송 공간을 요거 다 방송 공간을 다 열라 하려고 요거 넓어지잖아 요거 방송 어떻게 하려고 그래 허리 아파서 왜 이렇게 뒤집어오는데 근데 이게 불편해 이런게 없는게 낫다 응 재밌게 해 그래? 놔둘까? 응 내가 나갈게 어디다 놔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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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라 어서와 보라돌이 어서 오고 1월 6일이 생일인건 없지않았노 어? 소식을 어디서 접했어? 1월 6일은 빈이 생일 너희 뭐라 돼 1월 1일 새해부터는 깔끔으로 안 나온다더라 깔끔 샤워 한거다 샤워 어? 저번에 실시간 방송으로 얼핏 들었는데 보기엔요 비니 1월 6일 빈이 생일 많이들 놀러오세요 우리 비니 케이크 하나 준비해가지고 예 비니 케이크 먹방 할겁니다 아마 걸신들리듯이 먹을걸? 1월 6일날 놀러오세요 비니 요다 비니 케이크 요다 해가지고 비니 케이크 먹방 한번 할테니 응 우경단아가 어서요 이윤이 어서와 드세요 네 근데 요새 양장피를 와 이렇게 자주 하러 맛있어 그치? 한단하고 맛있어 이제 휴대폰 안집은 사왔나? 응 이 100%가 100% 아닌데? 버프 생긴거야 100% 아니라고? 80분인데? 그래? 그때 저녁에 퍼프 없을 때랑 똑같이 했어? 어 어제도 빠이브지 잡혔는데? 빠이브지로 하면 안 돼 안 돼 빠이브지가 좋아 어제도 빠이브지가 했다니까 나 아니야 빠이브지는 인식은 뭐네 퍼프는 퍼프는 죽겠다 퍼프는 없잖아 빠이브지 해서 퍼프 생기는 거야 인식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폰 빠이브지 하면 속도 느려 근데 일반적으로 해야 돼 일반으로 바꿔봐 아우 씨 먹자 좀 여보 걸려 그러면 난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해 아니 다른 건 세븐 더 짜증을 가지고 아우 그런 게 우울은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 내버린다고 아니 짜증을 왜 내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 먹으라고 야 야 아 아니 네 네 그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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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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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추울 텐데 오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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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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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hletic ele 음 검수기 누나 왔나? 세자코 주야씨 나무라 초라오리 빈뽀기 쪽소리 엄마 편한 쇼파 민용이 주야씨 박선주 소파도 새해 복 많이 받았어 저 바나나 치즈가 다 와 저 자리 갈 거잖아 아 고장 aus 고장 용광이 아 멜 vegetation 듀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